안녕하세요 파타야 망고티비입니다. 2020년 5월 14일 태국뉴스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누적 유증상자 3117명 추가되어 114405명 누적 확진자 1명 추가되어 3018명 치료중환자 112명 누적 완치자 6명 추가되어 2850명 누적 사망자는 없으므로 56명입니다. 2단계 조치 완화 검토를 위해 5월 13일 6시간이 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나타폰 육군부사령관은 백화점 영업재개 관련하여 파라곤 백화점 시차를 다녀온 결과 8-90% 이상은 영업재개 준비가 잘 되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여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병역학조사를 위해 각 장소 출입 시 반드시 출입체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5월 13일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야간통금시간 변경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며 기존 시간대에서 1시간 줄이는 방안을 5월 15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관광체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년 국내 관광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상황이 호전되고 있어 금년 국내 관광 목표를 1억 명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관광청장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해외여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 여행을 하는 내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푸켓은 5월 11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봉쇄 조치도 5월 15일 종료 예정이므로 푸켓주는 네모부에 5월 16일부터 봉쇄 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항공국에도 공항 운영 재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태국의 위험 감염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위험 감염 국가 명단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을 허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위험 감염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과 한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태국인들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거나 외교 관계를 위해 공중보건 분야를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질병 통제 능력은 객관적인 지표로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초반 심각한 감염 확산 상황이 처해 있었으나 철저한 확진자 역학조사, 검사, 치료 등의 질병 통제 노력으로 사태 초반 확진자 수 세계 2위에서 현재는 세계 41호 한국은 확실히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에 대해 새로운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바이러스가 국외로 확산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귀국한 7000명의 태국인 중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셋째, 변화는 상황을 반영하여 위험 감염 국가 명단을 수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현재 위험 감염 국가는 한국을 포함 9개 국가이며 처음 지정 당시 한국의 상황과 현재의 한국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한국을 계속 위험 감염 국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대사는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기업인에 대한 예외 입국 허가를 태국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대사는 솜킷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기업인 등 민간의 예외 입국을 허용하여 태국 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태국의 억만장자인 단인 CP그룹 회장은 정부의 락다운 조치 완화와 최대한 빠른 외국인 관광객 허용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태국을 찾는 부유한 관광객들에게 태국이 안전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락다운으로 인한 태국의 경제적 손실은 매일 160억 바트 매달 5천억 바트에 달하며 백신 개발과 양산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으며 경제가 그만큼 견디질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인 회장은 태국 전체 GDP에서 관광업 분야가 16에서 17%에 달함으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성공한 태국을 강조하여 전세계 여행객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태국 정부의 제약기구인 GPO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약물 중 하나인 파리피라비르를 바탕으로 신약 버전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파리피라비르는 일본으로부터 생산 라이센스를 받아 태국에서 사용 중이던 항바이러스 약물입니다. 하지만 신약이 시중에 나오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PO는 국내 환자의 지속가능한 치료를 위해 충분한 양의 신약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GPO는 약물을 생산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파비피라비르의 특허 소유자와 자발적 라이센스 계약을 협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1일 줄라롱건 병원의 의료진인 펀님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오늘 드디어 줄라롱건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마지막 남은 환자가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ICUID 1.4.3은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길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잘 싸워준 동료 의료진 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후 많은 네티즌들은 의료진들에게 축하의 글과 함께 격려와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내무부의 1569 신고센터는 두리안 판매 상인이 저울을 속여 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찰관과 함께 방콕 프라나콘 지역에서 두리안을 판매하는 상인을 검문하였습니다. 특정 담당자는 먼저 저울을 확인하였고 인증마크가 손상된 저울은 손을 댄 흔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저울에 1kg 무게초를 올려놓으면 2kg 눈금을 가리키고 2kg 무게초를 올려놓으면 3.1kg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즉 1kg씩 속여 팔고 있었습니다. 현재 두리안 가격은 1kg당 150바트 약 5,700원입니다. 경찰관은 저울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8만 바트 약 1,071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5월 11일 수리내에 위치한 콰오시나린 경찰서는 싸움딱 2마리를 훔쳐간 절도범 검거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싸움딱을 키우는 46세의 알파인씨는 1마리당 3,4만 바트 약 153만 원가량 하는 닭들을 도난당했으며 이 닭들은 여러 번 우승을 했던 닭이라고 합니다. 알파인씨는 그동안 싸움딱들이 자주 사라져 CCTV를 설치했고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딱을 키우는 다른 주인들에게 보안 차원으로 CCTV를 꼭 설치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태국의 닭싸움 시장 규모는 약 1조원 정도이며 등록된 닭싸움장만 5천여 곳이 있습니다. 한 경기에 오가는 판돈이 많은 곳은 1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태국에서 도박은 불법이지만 당국이 묵인 속에 동네마다 무허가 닭싸움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오래된 전통문화를 운운하며 봐주고 있지만 동물학대라는 비판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월 13일 텅파품 국립공원장은 칸차나부리 텅파품 국립공원에서 미얀마인 밀렵군 2명을 체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산림순찰대에 적발된 2명은 40세와 23세의 남성으로 그들의 가방을 검사한 결과 브러쉬 꼬리 고슴도치, 왕 도마뱀, 비행 여우 원숭이 시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종으로 등재되어 엄격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두 용의자는 5월 12일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이곳으로 들어왔으며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원 순찰대는 용의자 2명과 총기, 차량 및 기타 증거들을 텅파품 경찰서에 넘겨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5월 13일 송클라 남부의 고무농장 소유자는 농장에서 15개의 파인애플 나무가 하나로 합쳐진 특이한 형태의 파인애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농장 소유자는 특이한 파인애플 나무가 발견된 후 매일같이 꽃, 향, 촛불을 가져와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혹시나 모를 복권에 당첨될 행운의 숫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부풀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월 16일 복권 행운의 숫자는 158번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 망고티비의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타야 망고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